위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신사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동찬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또께의 거의 박성훈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또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초대 가수입니다. 뭐 이분은 가수라기보다도 너무너무 재주가 많아요. 뭐든지 그렇게 재주하고 재미가 있어. 거기다 또 MC도 잘하죠. 또 이색 역할을 맡아가지고 드라마도 잘하지. 예 김성환씨가 초대됐습니다. 묻지 마세요. 모짜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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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렐라. 모짜렐라. 모짜렐라. 오 붙이 마세요 우러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